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지만, 일자리 만드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끝나는 것 같죠? 네, 일단 경제 전문가와 노동학자들이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바이든 정부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규모로 여기에는 도로나 교량, 또 수자원,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담겼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투자로 오는 2025년 4분기에 일자리가 87만 2천 개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87만 2천 개 일자리. 미국이 코로나로 실업이 상당히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사실 이런 숙련된 노동자를 키울 만한 대책이, 그리고 또 투자가 빠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점을 알아서 애초에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도 천억 달러를 투자할 걸 제안했었는데요. 최종 법 통과 과정에서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교육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지급 같은 소규모 대책만 포함이 됐습니다. 한 줄기 희망은 현재 교육을 위해서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별도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교육 기회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교육의 범위를 여성과 유색 인종까지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추가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건설 인프라 쪽이어서 백인 남성들의 일자리 기회가 크게 늘 전망인데, 이런 분야로 진입하는 여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또 팬데믹 기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었던 것 역시 여성과 소수 인종이어서 이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기를 방안에 마련하자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책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군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1인치 장벽 한 번 더 넘는다. 1인치 장벽 저 표현이 봉준호 감닥이 아카데미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상 받을 때 얘기했던 건데, 1인치 장벽 저게 자막을 얘기하는 거죠. 자막 때문에 외국 영화가 막혀 있다. 어떤 작품이 또 한 번 저 장벽을 넘습니까? 네, 이번엔 기생충이 아니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올해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흥행작이 됐죠. 이런 열풍이 미국 시상식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수상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3개 부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오징어 게임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작품상과 나무조연상, 그리고 나무조연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영화 비평가협회도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그리고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 후보로 오징어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수상 소식도 있는데요. 미국 영화와 드라마로 한정해서 10대 작품을 선정하는 미 영화연구소는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인정해 특별상을 시장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TV 담당 임원 벨라 바제리아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 시상식 장벽을 허무는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기생충처럼 오징어 게임도 1인치 장벽을 넘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내년 1월 9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이 골든글로브까지 이어질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친환경 싣고 14년 만에 달리는 열차, 어떤 열차입니까? 네, 오스트리아 빈과 프랑스 파리를 연결하는 야간 열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07년 단거리 저가항공사의 수요가 밀려서 운행이 준당된 지 14년 만입니다. 야간 열차 나이트제트는 빈 중앙역에서 출발해 독일 미네네지나 파리 동부역에 도착하는데요. 빈과 파리에서 출발하는 곳 모두 저녁 8시쯤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아침 10시쯤 도착하는 일정으로 14시간가량 걸립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기차가 비행기보다 탄소 배출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엮여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앞으로 더 많은 야간 열차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빈 파리 노선뿐 아니라 스위스 취리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파리와 독일 베를리를 연결하는 야간 열차도 이미 운행을 재개했거나 다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기차의 시대가 돌아오는 거군요. 기차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우리는 좀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금기장을 잘 들었습니다. 금기장은 안으로 인기를 바라겠습니다.